승급이 뭐야? 그러니까 끝났잖아 아까 할 수 있을 때 했어야지 오우씨 얘네 온다 또 왜 이래? 얘네 무서워 이거 뭐야? 체력 즉시 회복 지형에서 싸울 때 전투력 보너스 15% 거기서 원하는 거 찍어 아이씨 뭐 어떤 거지? 이 지역 이거는 숲이나 정글 언덕이나 이거는 언덕숲 정글 제외 전투력 여기는 언덕 체력을 올려도 되잖아 체력을 올리는 거 뭐야 아까 원하는 거 그래 이거 하자 체력 체력 즉시 회복 지형 이제 뭐 일단 갑시다 바나나도 있네 중동에도 바나나 나나? 나겠지 어 바퀴 완료 바퀴 완료했다 그 다음에 연구 공구 자 요 다음에 옆으로 볼까나? 요가? 수학 수학 수학을 기마술 기마술 먼저 해야겠다 기마술? 응 그지 기마술 어 최악의 선택을 했대 아까 왜요? 왜 최악의 선택이에요? 몰라 아 도시 점령할 때나 선택하는게 좋군요 아 기회를 버렸다고요? 일단 기마술을 할까? 기마술 해 어 기마술? 응 이런건 안해? 아이 하나를 하고 올리라 그랬잖아 왜 이해를 못해 알았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지 수학으로 가야지 여기든 여기든 어느 쪽이든 가면 된다고 음 옆으로 움직여봐 찍고 그냥 일반 여기 있잖아 여기로 찍 아니 여기로 찍고 아니 아니 그걸 찍지 말고 가운데를 누르고 아니 누르고 가운데를 누르고 움직여봐 안 된다고 해봤다고 기마술 됐어 이미 했다고? 그래 음 어떤 애들이야 에이씨 돌아오라 그래 그럼 아 해보면 급할 때 용이구나 아 아 그렇군요 어 탈에 치레 어 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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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군 저기에 있구만 좋아 석공수리에 피라미드 있다고요? 피라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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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덤 만들어가서 뭐 좋을게 있나요? 다음 턴 어 어 어 또 야만인? 야만인 주든지 발견 어딘데? 아 여기 다 올릴 수 밖에 없군요 어 생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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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생산 다 된구나? 전차공수 전차공수 죽인다 전차공수 아 이 일꾼 생산 다 됐구나 전차공수 전차공수 죽인다 뭔가 세보이잖아 전차공수 어? 데크트리를 선점해야 되죠 그죠? 일단 그냥 공수 더 만들어야 돼 아니 왜 얘네는 얘네는 전사잖아 얘는 밖으로 내보내는 애들이고 그리고 여기 지키는 애들은 궁수여야 돼 그래 그리고 얘 새로 만난 애들 왜? 한 칸 단 유닛으로 한 칸 단 유닛으로 알았어 얘네 얘네는 일꾼이잖아 얘네 알아서 하라 그래 시설 건설 응 그래 알아서 해 경로 건설을 해야되나? 도로 또는 철도를 짓도록 지시 왜냐면 우리 마차 그런 거 할 거잖아 그래 해 해 이거 할까? 근데 우리가 어차피 멀티가 없잖아 멀티가 있고 난다고 해야지 그래 그러면 일단 시설 시설 알아서 하라 그래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럼 또 누가 누가 대기 중이야 아 얘네? 얘는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얘는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아 농장 농장 아 뭔가 하고 있구나 농장 건설하고 있구나 도로 건설 아 아 시설 얘네?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왔다갔다 하라 그러고 이거 왔다갔다 말해 아 불가사의는 하나밖에 못해요 불가사의 제작이 넘쳐난다 돈을 쓸 수 있다 이제 토지를 매입해 영토를 영토를 확장하거나 도시국가에 금을 주어 우호도를 높일 수도 있게 야 금수 주지마 주지마 확장할까? 확장? 그러니까 하나 지으라고 도시 건설을 하나 더 하라고 도시 건설을 하나 더 할 수가 없잖아 개척자를 지어야지 도시 건설을 개척자를 하나 더 지으라고 지금 당장 못 지어 오케이? 생산하고 있잖아 정..저기 뭐야 궁수 다음에 그럼 다음에 그거 해 멀티 떠야돼 멀티 하나 쭉 올라가고 불가사의를 지어야 되는군요 불가사의 후식이죠 후식이 얘는 뭐야? 다 한거야? 농장건설을 추천한대 몰라 사납지 아이 다음 턴 어? 쟤 뭐야 뭐야? 어? 뭐야? 쟤 뭐하는거야? 뭐지? 뭐하는거야? 쟤는 정찰병이고 정책도입 이건 뭐야? 일단 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부다페스트 한테 어 어떻게 하지? 그냥 닫아버려 뭐야 왜 맨..맨펌에 문서 못 어! 다 체크하래 뭐야 얘네 분노했어 어 어쩐일이십니까 분노야 분노 공물요구 적대적이야 우리한테 공물요구해 적대적인데? 어 보호약서 안됨 필요없어 공물요구해 우거도 감소 우거도 감소 어떻게? 일군강탈 해 해 어 그 다음에 요거 하라구 뭐 자 닫기 자 요거 다 체크하라잖아 요거 안이 문서 모양 다 체크하라구 이거? 추천이 요즘 추천 생김 말고 자원아이콘은 안되지? 눌러 자원아이콘은 안되나? 일단 이걸 꺼봐 이걸 끈 상태여야지 여깄다 자원아이콘 이거 타일 경계선 됐다 됐어 됐어? 아 좀 복잡한데 자 들어가 아 눈이 복잡한데? 키워봐 자원아이콘 일단 꺼놓자 아니 하지말라구 아니 켜놓으라잖아 생산아이콘 꺼놓으라고 냅둔 아니 냅둬 뭐가 복잡해 정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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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해 이것도 할까? 이것도 된거잖아 아니 또 채택을 하라고 떴잖아 해야된다고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오케이? 몇번을 말해 몰라 이거 해 그럼 또 돼지줄 아니 딴거 하자 명예 오케이 저걸로 그냥 쭉 가는거 아니야 그냥 저거는 정책일 뿐이잖아 아무것도 안하면 안돼 그냥? 안된다고 아무것도 그냥 ESD 누르면 되잖아 안된다고 정책 도입을 해야된다고 그래야지 다음 턴으로 넘어가잖아 오케이? 오케이? 선택을 해야된다고 또 눌러 저거 에이 저걸 둘다 되는구나 자 안개 다 저거 다 지우고 싶죠 아 이거 그냥 꺼버릴래 죄송해요 이거 꺼버릴게요 왜? 아 복잡해서 못보겠어 저게 필요하라니까 아 필요할때는 다 시키면 되잖아 뭐가있나 보기 보기 위해서 그래 잠깐만 유닛이 명령대기중 명령대기중인 유닛 또 어딨어 유닛 3명 어디갔냐 그러고보니까 어디갔어 일꾼 몰라 어딨어 일꾼 어디갔어? 일꾼 2명인데? 어디갔어? 아 일꾼 어디갔어? 일꾼 하나 죽었나? 일꾼 왜 죽어? 일하다가 죽은거 아냐? 일단 저거부터 저거 볼수는 일단 한턱 남았어 다음에 다음에 지우면 돼 다음에 다음에 다른거 지우면 되고 전산을 겹쳐있때 아 여기있다 아 겹쳐져있구나 아 여기서 뭐하고있네 목장 목장 알았어 식량자원 표시해 그저 식량자원 표시하는게 좋다니까 아 근데 저는 보기가 불편해서 아유 보는데 시청자분들이 그게 더 편하대잖아 볼 때 아 근데 저는 복잡해 너무 뭐가 복잡해 하면 되지 어 저거 뭐야 어 괴롭히기 시작했다 황금기다 황금기다 아싸 황금기다 오 황금기 황금기에 접어들면 뭐가 좋은거지? 오 색깔이 바뀌었다 전사 정사에 보내놨어요 어 궁수 아 일단 생산선택 먼저 하고 자 이번엔 뭐하지? 그 개척자 없나? 위에 올라와봐 개척자있지 개척자 해야지 여덟턴이다 어 여덟턴으로 줄었다 해 해 개척자해야 돼 황금기니까 확장을 해야돼 개척자 되고있지 어마? 지금 개척자 어 되고있어 되고있는거야? 되고있어 어 되고있고 궁수는 그렇게 켜놔 멀티를 어디 먹어야 좋을지 안 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뭘 이렇게 먹을 때 보면 되잖아 지금 당장 말고 아 그냥 알았어 그냥 이렇게 써 여기 익숙해지면 되지 얘네 궁수한테 뭐 해야되는데 여기 가만히 있는데 또 여기를 지키라고 만든거잖아 아니 뭐 이거 올릴수 있는거 없나? 전투력 행동력 뭐 이런거? 일단 여기 와있으라 그래가지고 지금 안보이니까 아 황... 아 황금기에는 돈도 빨리 벌리고 유진씨다 건물도 빨리 만들어진대 아 그렇군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되겠네? 이거 뭐든 다해 저거 계속 기다려야되는건가? 코 rend con 엄턴 이게 누가 lieb 뭐하는거야 뭔가 사운드 하는 것 쟤네 응 강력한 문명 우리 가 제일 강력하네 че 기 Brussels 예 레이리 궁수 도시랑 하체 할 수 있다고요? 합체할 수 있나? 공수 합체할 수 있나? 원거리 유닛을 도시락 합체가 가능하대 공수, 공수를 어떻게 합체하죠? 그냥 경계하면 되나? 적을 발견하면 유닛이 깨어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?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요 밑에서 가봐 밑에가 뭐야? 아니 요거 화살표 아니 요거 화살표 요거 이거 아니야 올려봐 올려봐 비활성화 요건가? 어떻게 이거 아니야 그냥 도시에 일단 넣어놓고 경계해놓으면 돼 넣어놓고 경계 넣어놓고 경계 다운턴 어? 누가 왔다 괜찮아 괜찮아 제가 육군이냐? 아니야 얘네 전투하는 애들이야 넣어놓고 궁수가 경계 경계 경계였습니다 아 이게 넣어놓은 거구나 넣어놓은 건가? 어 그런거 같은데? 다운턴 쩌리라리라 아니 바다에서 무슨 과일이나? 뭐야? 과일이라고? 과일 아니야? 사과랑 오렌지 아님? 과일이야? 지금 탐색을 넣으면 안한대 탐색을 안한다고요? 어 우리 어디갔다 정찰병 하나 더 보내 밑으로 얘네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? 밑으로 가야지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여기 있고 주황색은 생산 노란색은 돈 노란색이 돈이래 아 여기 돈 좀 많아구나 아아 좋아 좋아 그렇군요 제발 개척을 하고 싶다 자 아래 땅으로 가야되니까 얘네 일단 광산 자원이 귀하니 광산인데 멀티를 세우래 광산 아 네 알겠습니다 광산을 찾아갖고 여기는 뭐 먹을게 많이 나니까 광산 쪽으로 가야되 이번엔 얘네 탐색하라 그러고 그리고 다음턴 광산 우리 원래 여기 있었던 애들 아라비아 우리 얘네 어 얘네 광산 근데 어디있는거야? 광산이 어디있는거야? 어 뭐야 왜? 어? 에카테리나 어? 에카테리나 제 집애라 광각이 매력만큼이나 뛰어나다면 우리랑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군요 어떻게 할까 요구 요구해야지 요구 내놔 내놔 여연아 금 야 왕창 왕창 데려 왕창? 아 최고가 몇이었지? 턴당도 있는데? 아 잠깐만 자 요구해서 금 229까지 할 수 있어 해 다들 놀아래 200 근데 너무 너무 많이하면 저기하니까 200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금 129까지 어?